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라이벌인 삼성전자와 애플이 BTS와 유진스를 앞세워 맞붙었습니다. 인기 아이돌을 활용한 마케팅 경쟁에 불이 붙은 건데요. MZ세대를 사로잡기 위한 삼성전자와 애플의 전략을 고진경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얼마 전 서울에서 열린 갤럭시 언팩 행사입니다. BTS의 멤버 슈가의 노래 대취타로 막이 오릅니다. 행사에 직접 참석한 슈가는 카메라가 비추자 자신의 핸드폰인 갤럭시 S23을 들어보였습니다. BTS는 갤럭시의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데 갤럭시 폰을 가진 팬에게만 사진을 찍어주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BTS에게 갤럭시 홍보를 맡긴 건 MZ세대를 공략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내 전체 스마트폰 점유율에서는 갤럭시가 크게 앞서고 있지만 20대에서는 10명 중 7명이 아이폰을 이용 중입니다. 브랜드의 젊은 이미지를 심고 MZ세대를 고객으로 끌어오기 위해 K-POP을 대표하는 그룹인 BTS를 내세운 겁니다. 삼성이 공세해 애플은 신인 걸그룹 뉘진스와 손잡고 반격에 나섰습니다. 신곡 ETA의 뮤직비디오를 아이폰 14 프로로 찍은 건데 아이폰이 뮤비 내용의 핵심으로 등장했습니다. 이처럼 애플이 국내 아티스트를 마케팅 전면에 내세운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BTS와 뉘진스의 소속사인 하이브는 양대 스마트폰 기업의 경쟁으로 반사 이익을 얻게 됐습니다. MZ세대를 대표하는 아티스트를 보유한 덕에 삼성전자와 애플 모두의 선택을 받게 된 겁니다. 스마트폰 기업 간 점유율 싸움이 치열해지면서 미래 고객을 사로잡기 위한 마케팅 전략이 젊어지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고진경입니다.